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통주 갤러리 남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또 특별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평평회에서요 탁주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술 빛는 정관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빛는 정관의 대표 전기보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반갑게 맞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욕 재개하고 아주 이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춘 대표님의 술입니다 대표님 하면 빨간색이거든요 네 제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은 뭐 어쨌든 빛이고 색이고 그러는데 그중에 붉은색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 농장에 방문을 했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아주 이쁜 빨간색 구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웬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신는 건데 너무 튀어서 안 신는다고 한번 신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어봤더니 꽤 괜찮아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도 평소에는 못 신고 사진 찍으러 갈 때 한번 신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색감 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 구두를 신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차도 빨간색 차를 타게 됐고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장에 빨간색을 포인트로 두고 했고 이번 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라벨을 아주 빨간색으로 고양춘이라는 그런 라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도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23년도에 네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던 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결과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찾아가는 양조장과 우리술품평에서 상을 받으신 거 어떻게 보면 23년은 참 대표님한테는 새로운 해가 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도 한번 우리술품평에서는 이제 대상하고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상을 받고 나서 좀 자만했던 거 같아요 아 술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몇 번 도전을 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연히 이제 봄에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이 되고 그것도 기뻤지만 사실은 이번에 고양춘이 최우수상 받은 게 저는 찾아가는 양조장보다 훨씬 더 기뻤어요 5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상 받았던 그 기억들이 아 그게 정말 내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뭐 보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대표님의 초심이 담긴 한번 술 한번 맛보면서 다음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근데 대표님은 술을 어떻게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어 중국 상해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같이 온 일행이 배낭에서 술을 3병을 꺼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술이 이게 웬거냐 그랬더니 지가 빚은 거래요 어? 그리고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 방배동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상해에서 서울로 전화를 해서 어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하는 클라스에 제가 신청을 해서 술을 배웠어요 술을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교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 대학 교수 때려치고 여기 시골 내로 와가지고 양주행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 교수를 그냥 그만두시고 어 시작하신 한번 이번에 상을 받은 고향촌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뭐 청포도 향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 과일 향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술은 이제 삼향주예요 밑술은 맵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덧술을 찹쌀 구두밥으로 하고 세 번째 이제 덧술한 술이 2차 덧술한 술이 그 향미라고 누룽지 향 나는 찹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술도 단맛도 강하고 향도 좋고 그리고 쌀 이름이 또 향미여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이제 고향춘이라고 지었는데 반응들이 꽤 좋습니다 이 술은 지금 거의 물이 들어가지 않은 원주 상태예요 고향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추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고향이신 거죠? 당연히 여기가 고향이어서 내려와서 빚은 술이어서 고향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향이 강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향미를 썼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고향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술에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페어링 할 수 있는 안주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참 난감해요 저는 진짜 그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고 진짜 좋은 술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술은 안주랑 굳이 페어링을 하지 않는 술들이 좋은 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힌트를 얻은 게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밥에 좋은 반찬이 뭐냐 밥 먹는데 좋은 반찬은 고기도, 김치도, 찌개도 모든 반찬들이 밥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처럼 좋은 전통주에 맞는 안주는 고기랑 먹어도 회랑 먹어도 뭐 여러 가지랑 먹어도 크게 튀지 않는 그런 술들이 진짜 좋은 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굳이 안주 안 따지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화국으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자체 이화국을 만든 거라서 당화력이 일반 누르기 위해선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상온에 두면 아무리 오래 우리가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켜도 상온에 두면 후발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도 전후의 온도에서 고관하고 드실 때도 그 정도 온도에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요즘에는 어떤 음식하고 어울리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온도에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관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술을 맛있게 마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자면 5도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맛있는 두스는 저는 0도 전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술을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온도라고 마시는 거예요 온도라고 이게 막걸리잖아요 탁주니까 막걸리를 얼음을 넣고 마신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개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술은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이 술이 지금 농도가 굉장히 진하고요 그 다음에 향도 굉장히 진한 편이고 단맛도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온도락으로 해서 그게 농도가 좀 옅어지면 그 단맛이나 과일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락으로 드시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명성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명자가 울명자에 소리성자로 해서 크게 울었다고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울음산이라고 했고요 지금 또 명성산 최고 정상에는 표지석이 울음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울음산 그게 이제 궁예가 왕건이한테 잡혀서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이고요 그 울음산 정상에 억새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달 10월달부터 11월 초까지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 44절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10월달 되면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을을 아주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고향춘의 맛도 보시고 여기에도 찾아오시고 명성산에 억새까지 오신다라고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충분히 얻겠네요 저희는 너무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오시는 길에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양조장을 두 번째 술은요 미송주가에서 빚은 경산대추 약주 추입니다 네네 행사하러 가서 이 양조장 주인 되시는 분 뵀거든요 아 네 정말 아주 고우신 분이 만든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술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운 분이 만드시는 경산대추 추의 맛 한번 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경산은 대추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대추맛도 있고요 네 약주 고유의 향도 있고 식전주로 아주 어울릴 것 같은데 식전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오늘 여기에 오는 길에 쭉 오다 보니까 대추가 많이 익어서 그렇죠 지금 한참 그럴 때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계절 아주 깊은 계절 가을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건데 그래서 이름이 가을에 먹을 수 있는 추! 그리고 대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하는 이름을 넣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대추가 있는데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추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 노화방지라던가 이런 거에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서부터 제사상에도 올린 아주 귀중한 과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깊은 맛들이 참 잘 어울리는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지역 특산주 같은 경우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잖아요 네 이렇게 대추가 경산의 특산물인데 그리고 활용해서 술을 만들고 그 술이 상을 받고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술 만드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도 좋고 결국 그렇게 해야 이제 농산물들도 소비가 촉진될 거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 특산주를 이렇게 특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술이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네 그리고 이 경산이라고 하는 지역도요 일조량이 되게 풍부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는 대추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일조량이 풍부해서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경산 대추 자랑도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하나를 얻어 먹어 봤습니다 아삭한 그 맛이 좋으셨나요? 네 아주 큼지막한 걸 주시던데 그리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효능도 있어서 가을에 이렇게 차 뿌려 드실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약재료도 사용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추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술도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대추도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재료가 잘 만나서 맛과 향까지 해서 좀 멋진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술은 과실주 부분인데요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 불회농장에서 빚은 술인데요 11%의 과실주입니다 네 혹시 대표님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하죠 네네 와인 중에서는 어느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레드와인 쪽으로 음 조금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달지 않고 달지 않고 네 제가 만드는 술은 단술이 많은데 또 제가 좋아하는 술은 단술이 아닌 술을 좋아합니다 한번 향부터 한번 맡아 좀 봐주실래요? 단향이 확 나는데요? 생각보다 단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향에 비해서 예 예 시나브로라고 하는 게 술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예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며들듯이 스며들듯이 예 맛이라든가 이런 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며들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이름에서 시나브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일반 와인이 보통 한 13도 정도 되는데 이 술은 지금 11도네요 네 네 조금 가벼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향을 맡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단향이 많이 나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또 의외로 단맛은 거의 없고 네 약간의 산미도 있고 네 이게 청수라고 하는 포도품종으로 만들었어요 음 화이트와인을 하시는 농가들이 인지는 정말 많이 생겨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포도품종을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곡주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향들이 좀 있어서 맛있을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약주들하고 많이들 비교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풍부하게 우리 약주란 거의 색깔도 비슷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약주가 가지고 있는 산미라던가 이런 단맛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이다 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우리 술 품평에 이렇게 와인 이런 어찌 보면 이게 거의 외국 술이잖아요 이런 술들이 와서 이렇게 높은 품질로 국내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술 품평에 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뭐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산주에 대한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이제 뭐 소비 활성화나 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종목에 이런 종류의 술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시상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다양한 과실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어떠한 과실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과실주의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은 혼자서 술 믿기 하시죠 어떠세요? 혼자서 이렇게 쌀 씹고 고도밥 찌고 뭐 이런 푸든 과정들이 혼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이걸 사업화하고 이런 차원의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취미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있는 취미 정도로 시작을 한 거라서 뭐 기구들도 발효조 같은 경우에도 100리터짜리 뭐 항아리 뭐 이런 거 다 섞어서 다 진짜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양조장 규모도 뭐 열 몇 평짜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그 노래방에다가 기계 넣어놓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술이 이제 점차 수비가 되고 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일 큰 문제는 제 나이가 이제 6학년 중반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마음은 뭐 30, 40대와 똑같은데 체력적으로 달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하거나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데는 나름의 애로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저와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전통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 양조장은 저희 양조장만의 특색이 있고요 또 저희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들 나름의 이제 이를테면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무료로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냥 급여 안 주셔도 되니까 양조장에서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뭐 나쁜 위로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방법을 배워가겠다라는 건데 저희는 그걸 또 쉽게 이렇게 막 알았어요 하고 다 내줄 수 없는 정도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저와 비슷한 양조장 가양주라고 하는 이 술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가족의 힘을 빌릴 만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손자가 둘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손자 나이가 이제 네 살 여섯 살 밖에 안 돼서 걔네들은 오면 여기서 구두밥 썰으면 주워 먹기는 하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어서 결국은 그걸 이제 기계로 해결을 해야 돼서 최근에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양조장의 가장 특색 중에 하나가 유통을 안 한다라는 건데 따져놓고 보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술을 저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열한 종류의 술을 만들거든요 이게 뭐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아주 어려워요 특히 이제 8월달에 전통주 갤러리에서 저희 술을 이달의 술로 하셔가지고 전혀 예상을 안 했었어요 그 술이 그렇게 나갈 거라고 근데 저희는 뭐 술 만드는데 보통 뭐 두 달 세 달 걸리니까요 한꺼번에 열 몇 박스가 그렇게 확 나가버리면 전체 수급에서 굉장히 엽상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 제가 8월달 갤러리 술 보급하고 나서 그거 보충을 하고 술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서 지금 하는데 딜레머예요 장기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도 이제 주식회사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지속 성장을 해야 하는 건데 뭐 제 힘은 점점 딸리고 그러다가 보면 답보상태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기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제 가족이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불이 농장이 가족 중심의 다이누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전통료 선물을 위해 자격적으로 있으시고 가족이 함께 똘똘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또 이제 차근차근이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올해 상 받은 데들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양주장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가족 중심이잖아요 아예 기업형으로 크게 하는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런 고민들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표님 미드주 좋아하세요? 풍평회 때문에 제가 몇 번 마셔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풍평회에서 기타주류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코아베스트 브로잉에서 만든 코아베스트 보쉐 코아베스트 라는 술이거든요 한번 미드주의 맛을 한번 보시죠 라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조금 독특하게 병도 좀 활용도 잘 할 수 있게 아예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라벨이 펄럭거리네 라벨이 펄럭거리네 라벨이 펄럭거려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환경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한번 양주영 입장에서도 저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라벨 붙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코아베스트 브로잉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카시아 꿀을 이용해서 한 시리즈로 계속 술을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카시아 비드로 상을 받았는데 올해 보쉐르토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꿀 수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꿀술의 형태들이 술보다는 꿀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꿀을 드시는 느낌이요 꿀 먹고 났을 때 뒷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데요 알싸움이나 쌉싸름이나 이 보쉐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요 제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꿀을 오래도록 끓여요 그러면 약간 캐러멜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파워하게 어차피 가열을 해야 оз Cock 진하게 가열을 해서 엘 끓이면 약간 캐러멜화가 되거든요 일반 꿀에서 먹는 느낌은 달달한 팔듯한 달랑 느낌 그래서 얘도 시원하게 마시고 얼음과 함께 먹어도 되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요 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평평회에서 증류주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술화원에서 빚은 필사십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술이기도 해요 아 그러세요? 술에서 고구마 향이 난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고구마 향이 있네요 물론 이 양주향을 제가 잘하는 양주장이기도 하고 또 주인분도 제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증류주 쪽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양주장이 탑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저희도 처음부터 증류주도 같이 생산을 했었고 그동안 집중을 못한 게 있었는데 올해 저희도 증류기도 큰 게 들어오고 숙성, 발효주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모델이 되는 데가 여기에요 이게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좋네요 맛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구마의 이런 향들까지 100% 전부 다 다 살리고 싶으셔서 껍질째 이거를 같이 발효를 시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구마 발효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요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양도 적고 그다음에 발효도 어렵고 그래서 얘를 손으로도 으깨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셨는데 얘를 전부 다 기계를 이용해서 완전 퓨레처럼 만들어서 성공을 하셨는데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고구마를 버려가면서까지 그거를 성공을 하셔서 야 반드시 내가 이 맛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 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의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다 이 이름 안에 하나 가득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증류할 때 아까 그 껍데기를 넣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증류를 할 때 증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직화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술이 빨리 증류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맑은 술을 넣어야 돼요 청주를 넣어야만 다른 술을 넣으면 그 가열기에 달라붙어서 타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화하는 데는 맑은 술을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술을 다 걸러야 돼요 껍질이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만든 뒤에 술을 걸러서 맑은 술을 넣고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 증류주의 원조들은 보면 그 진도 쪽에서 나오면 홍조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헌에 보면 막걸리를 거르지 않고 통채 넣고 숯에다가 이제 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중탕식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탕식으로 하려고 증류기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고유의 향이나 이런 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풍미를 좀 풍부하게 더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껍질째 쓰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증류하면서 예를 들어 냉각 온도 냉각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그 향미까지 그냥 확 잡아서 모든 고스란히 술에다가 담고 싶으셔서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증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주를 아주 좋은 술로 하면 증류에 나오는 술들이 후류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술로는 원주를 아무리 좋은 술로 써도 나오는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원래의 향을 잡으려고 냉각 방식 쓰고 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벤치마킹들을 서로 좀 양녀장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더 우리술의 어떤 품질을 좀 더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쯤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면은 참 좋은 앞으로 나오는 술들이 참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제 상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어느 날 시험회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양조장 주인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장들이 좀 필요한데 품평회 해가지고 그날 뭐 바쁜 사람들 다 모아서 호텔에서 한 두 시간 행사하고 다 악수하고 끝이에요 이제 3일 동안 저기 에이티 센터 가서 또 행사하면 아마 각 부수 자기네 장사인이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어떻게 술을 만들었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저기는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전통주 갤러리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에이티에서 하거나 국립축산식품부에서 하거나 그런 데에서 좀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전체 산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이제 앞으로 대표님이 어떤 술을 더 빚으시고 싶고 대표님의 증류주는 어떤 세계인지 잠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증류주가 일반 증류주 4개가 나오고 있어요 30도 40도 45도 61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30도하고 61도를 좀 소개해 드리면 30도는 이제 솔립주 산정호수 솔립주라고 해서 우리 여기 이왕주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증류를 하고요 그렇게 한 증류주들을 솔립을 침출해서 만든 술들인데 그 솔립향이 나는 술들의 특징이 보면 솔립향이 아주 강하게 나는 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술들 보면 솔립향을 넣거나 해서 아주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솔립 냄새가 확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희 술은 그냥 마시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솔립향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마시고 나면 은근히 이제 솔립향이 나오는 침출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솔립을 따서 침출해서 한 6개월 정도 침출한 술들을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전간에 61도인데요 이 술은 현재 시판되는 증류주 중에서는 국산 중에서는 가장 도수가 높은 술이에요 61도를 이제 도수를 정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공부했던 연구소장님이 이제 알려준 건데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고 싶다 그럼 몇 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가 얼마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행복한 은퇴 연구소장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저는 인생의 진짜 나이는 61살이다 환갑이잖아요 61살이 환갑이라는 건 갑자기 한 번 돌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61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61도로 만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1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의 슬로건은 61세 환갑날 이 술 한 잔 먹고 새롭게 멋지게 출발해보자 그래서 61도로 정한 거고 술의 도수도 61도 술 이름도 61도 술의 가격도 지금 이게 350ml라서 그런데요 250ml는 6만 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대부분 보면 도수가 높으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분들께 조금씩 한 번 드셔보시라고 하면 절대로 61도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향이 너무 좋다 그리고 뒷맛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 붉은색은 지초를 넣어서 네네 지초입니다 그런데 이 지초는 술들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홍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조금씩 파래요 맞아요 그것을 탈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참 기억에 남는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 멋진 거 같아요 네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다섯 개의 제품을 가지고요 술빛는 정간에 정기별 대표님과 함께 익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술과 함께 대표님과 멋진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양주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귀한 술 다섯 가지를 동시에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금씩 마셔본 술이 최근에 마신 술 중에 제일 많이 마신 거 같아요 조금 취한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달 이달의 식음주와 함께 또 멋진 분과 함께 데이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